살려라! 반짝이야! 오늘 뭐하나요? 아 맞아! 어 그렇네! 보여줘! 자 보여줘! 뭔가 남다릅니다 지금! 잠깐만 앞에 스팽글! 아냐 이걸 보여줘야 돼!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보여줘야 하나? 밑에서부터! 자 하나 둘 셋! 자 자 합니다! 야야야야 뭐야 뭐야 야 설마 2분이 걸렸어! 우와아악!!! 왜 그래! 아 얼굴이 더 있어! 정국이 거 뭐야? 나 이거! 아어가 이거 아니에요! 흐흥흐흥 너무 부러운 옷이다! 나도 갖고 싶다! 형은 또 있대요 나중에 한번 뭐 벌칙 당하면 입어봐야해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신기한 거 같아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뭐 이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 달방 촬영 내내 이걸 입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다! 자 멋있습니다! 아 네 귀엽네요!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잘 만들었다. 이거 비쌀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공항에서 한번 입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뭐 하나요? 자, 오늘 관련하겠다는 폰토 스토리입니다. 폰토 스토리 폰토 스토리 와, 방탄소년단 걸리면 진짜 힘들겠다. 방탄소년단 그럼 일곱 명이랑 사진 다 찍어야 돼? 일곱 명 어떻게 보여? 조금 협조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폰토에게는 벌칙이 있는데요. 그 벌칙 또한 여러분이 지금 정해진 것 같아요. 벌칙. 뭐 심박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 뭐 없냐, 요즘? 신박한 거? 1일 누술래 또 지니 할까요? 지니 하니까 내가 또 불안해져 있네, 이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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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지니야, 지니 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팍팍팍 하는데, 이거? 난 너의 지니야. 지니? 좋아요. I'm your 지니. 근데 그게 뭐예요? 세 가지의 돈을 지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꼴등이 1등한테라고 하면 되겠네. 아... 그러니까 멤버한테 첫 번째 소원. 나랑 같이 아차산에 가졌으면 좋겠어. 야, 이거 너무 센 벌칙이잖아, 그러면은. 한 가지만 하나 하시죠, 한 가지만. 세 가지만 하나요. 1등만 빌 수 있는 거 어때요? 오늘의 1등이 꼴등이 아닌데. 오케이. 1등이 꼴찌한테 빌 수 있는 걸로. 하나만. 그래, 1등 상품을 지니 사용권. 아, 잠깐만. 지니 사용권. 1등 알라딘 사... 7등 지니 하자. 진, 진 사용법이라고 하자. 난 너의 지니야. 오케이. 아, 이런 거 시박하고 재미네요. 오케이, 좋아. 지니! 오케이, 나 1등하면 누군가 낚시가 준비해라. 오, 와, 와, 와. 와, 나 악시다. 난 나, 형, 가는데, 난 가는데. 나는 가는데 안 powสね, 을 봐도. 와, relationships safe. S20. Okay, surface. Ulta. 훌륭한 샘 향. 진. 진이야, 난 너의 진이야. mean, 소원이야. 이거 뭐야? がとう Yang. 이제 먼저 나가 있는 건 뭐냐? 같이, 같이, 같은 선상에서 해. 아니, 그거 아니지. 손 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 왜? 뭔데? 뭐 하는데? 아, 이거 아니다. 너는 떼고 있잖아, 이거. 자, 우리 뒤발자로 뒤로 가자. 야, 됐어. 야. 너 이런 차 할 거야? 아, 어,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떼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돼. 마이너스 해야돼. 마이너스 해야돼. 감독님? 아니야. 감독님! 어, 손목하지, 나랑가. 없는 걸로 할게요. 태형이 두 장 뺐어요. 아니, 잠깐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지, 이거 마이너스죠. 어, 남주 형 그거 내 거야. 어, 내 앞이 지킬 거야. 언제 가요? 네? 왜 그래?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마추어야 다들.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얘들아, 우리 안 뛰기로 했잖아. 자, 1층 어디로 들어갑니까? 노래를 부르냐? 어떻게 해? 야, 근데 카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야, 정보아, 도와줘.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도와줘. 뭐야, 누가가 어딨어, 누가. 누가가 없어, 누가가. 누가가 어딨어. 형님, 나 진짜 한 번 더 와줘. 나 진짜 도와줄게. 진짜 형, 한 번 더 와줘. 정보아, 한 번 더 와줘, 진짜. 한 번 더 와줘. 진짜, 한 번 더 와줘. 진짜, 한 번 더. 형님, 나 도와줄게. 형님, 나 도와줄게. 형님, 나 있으면 안 돼. 나 있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뭔데, 뭔데. 오케이. 됐어. 도와줄게. 나도 도와줘. 진짜 도와줄게. 진짜 도와줄게. 진짜 도와줄게. 야, 도와줘. 진 JOP. 오케이. 도와줄게, 도와줄게. 야, 너무한다, 진짜. 그런 거야. 누가 보노가 안 좋게 했는데, 이거 아닌가? 뭐야? 이거 맞잖아. 이거 아니야, 카드? 어? 감동이, 감동이 이거 카드 맞아요? 맞다고? 야, 수고가 많다, 야. 정국이 어딨어? 야! 암만에 져 있어! 다트판 괜히 뺐어, 다트판. 다트판이 없었어. 야, 암만에 져 있어, 암만에 져.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종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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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종국아! 가면 안 돼! 종국아! 종국아! 어? 가면 안 돼! 왜? 종국아! 왜? 내가 왜 이리 많아? 종국아! 종국아, 이리 와봐. 왜? 종국아! 종국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다트판이 어디 있어, 다트판. 다트판이 없어. 다트판 없어. 다트판 없어. 다트판 없어, 다트판이. 아, 여기도. 다트판이 없었어. 다트판이 없어. 아, 나 안 맞아. 태형아, 나 사진 한 번 찍어줄 수 있어? 어? 그래. 너무 쉬워. 그냥 졸린 표정으로 바닥에서 사진 찍으면 돼. 나도 헉도 할게. 아, 한 번만. 어? 앉아. 야, 슈가, 제이홉, 지미 한 번만 도와줘. 찐이 형! 도와줄게. 나 나중에 도와줄게, 저렇게. 앉아, 앉아서. 자가야, 앉아서. 여기야. 그러면... 저님께 도와줘. 지민아, 도와줘, 지민아! 나 진짜 도와줄게. 지민아, 우리 서로 먹고 살자고, 지민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줘, 나 하나도 못했어. 자, 형. 진영. 왜? 하지마. 왜, 왜? 왜, 왜? 왜, 왜? 자, 춤춰, 춤춰. 하나, 둘, 셋. 어떻게 됐어, 됐어. 야, 도와줘! 야! 야, 휴가! 야, 휴가! 지민! 형! 도와줘! 형! 자, 상큼하게 한 번 찍어줘, 상큼하게. 자, 자, 형. 형, 상큼하게 마음대로 찍으면 돼. 상큼하게 마음대로, 상큼하게. 야, 나, 나. 야, 나도 이거 도와줘. 야, 나. 어? 아, 나. 추가 제이홉 지민 있어? 정말 동생들과 하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나 형들이라고 적혀있어. 뷔! 뷔, 도와줘! 뷔는 예쁜 포즈로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기.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기 어디 있어요? 이거 분홍색깔이 작품이야. 예쁜 포즈로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하나, 둘, 셋. 남준이 형. 아, 예, 예, 예. 도와주세요. 알았어, 도와줄게. 나 필요해? 의자 앉아서, 의자 앉으면 됩니다. 오케이. 나 어디서. 의자 앉기만 하면 돼요. 앉아? 하나, 둘, 셋. 아니, 안마의자 어디 있어, 안마의자. 자, 한 번씩만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형, 여기, 여기. 안마의자 어디 있어, 안마의자. 야, 슈가, 제이홉, 지민. 모퉁이에서. 와봐, 와봐, 와봐. 모퉁이에서. 근접샷으로 만세해야 돼요. 지혜 형, 저 한 번 더 도와주세요. 뭔데? 태양아, 여기 한 번만. 네. 이리 한 번만 와줘. 귀여운 척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둘, 셋.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뭐하냐? 뭐하냐? 아까 슈가랑 있었는데? 있어봤어야 돼 형 나 이거 하고 하고 내가 더 근데 잠깐 내가 슈가랑 진짜 나랑 협조 한 번 하실 사람 야 지민아! 형 나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지 슈가 제이홉 지민 거다 아니 비겨봐 좀 비겨봐 비겨봐 지민 형 좀 안 좋아 안 좋아 지민 너도 좀 안 좋아 슈가 제이홉 지민 건데 아 나 애들이야 지민아 어딨냐? 나 여기 있어요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형 나 도와줄 거야? 어 여기요 형 여기 여기 형 바로 찍을게 바로 슈가님? 어 잠깐 잠깐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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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한 번 찍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나 네 명인데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너 한 명 더 와달라고 해 네 잠깐만 나 이거 뽑고 먹게 오케이 아 씨 한 번만 있어 주니 여기서 그럼 기다렸다 우리 둘 다 여기서 찍읍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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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퉁이에 서서 자 모퉁이에 서요 자 안고 안고 도도하게 도도하게 부끄러워하며 조금 부끄러워하며 근데 표정은 좀 울쌍 야 너무 많잖아 왜 하자마자 아니 포즈는 쿠키처럼 됐어 야 나도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 네 여기서 한 번 합시다 뭔데 용기야 너무하네 태형아 한 번만 애들이 모이기가 힘드네 우리 진짜 협조할게 진짜 진심으로 알았어 윤기 형 이제 복사한다 뭐야 BTS 와요? 하나 둘 셋 야 너 키를 찾았다고? 키가 어디 있었어? 지금 그냥 벽에 붙어있던데 하나 열어러 가야 돼요 이제 야 빨리 사물함이 어딘지 모르겠어 너 이거 다 찍었어? 네 다 찍었어요 와 얘 대박이다 야 넌 진짜 삶한테 협조해 주긴 해야 된다 야 나 협조 안 해준 적 없어 자 형 어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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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여기 여기 진 RM 지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진 R 우리 도와주자고 진 RM 지민과 환하게 웃으며 어깨동무하고 벽돌과 사진찍기 벽돌이 어디 있어? 야 벽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생김? 야 벽돌 벽돌 얘들아 벽돌 벽돌 한 번만 도와줘 그냥 카드지 그 RM 지민 제이홉 혹시 있나요? RM 지민 제이홉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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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부터 나부터 야 나부터 나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나야 자 남준아 그 다음 나 같이 오케이 어깨동무하고 근데 난 위의 책인데? 어깨동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남준아 어깨동무 해줘 태형씨 저 아재미야 그 다음 나 뭔데 뭔데 태형씨 태형씨 한 번 더 주세요 자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눈을 감고 옆모습이에요 눈을 감고 어이 뭐야 셀카야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남준아 빨리 나가야 돼 아니 안 넣을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정리 좀 하게 남준아 사랑해 빨리 알았어 알았어 뭔데 뭔데 남준아 일로 와봐 자 3층 가야 돼 남준아 야 재형아 일로 와라 너 한 번 더 도와줘야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마 나 여기 바로 앉으면 돼 오케이 한 번 앉아줘 자 오 오 그 보조개 보이게 웃어주는데 슈가 형 나 한 번만 협조할게요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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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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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야! 형끼아, 도와달래. 슈가 지민 B 정국인데 이거? 제가 이렇게 업히면 다트하는 거 찍어줄 수 있나? 내가 셀카로 찍을게요. 내가 필요한 거야? 네, 형들이에요. 아, 그래? 네. 횟차! 형들과 다트. sole 형 이쪽으로 회전 엘리베이OTHERautres 엘리베이터 체리 넌 나 업어줘야 돼 일로 와 나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제이형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제이형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많이 안마의자 좀 찾아주세요 야 가득히 또 찾은 사람 형 안마의자 없어요 안마의자? 지민아 어디 갔어? 여기 있었잖아 방금까지 지민아 야 오오와 빨리해 오오와 자가씨 좋아 좋아 야 야 야 지민아 한 번만 치워주라 오케이 지민아 나 한 번만 도와줘 지민아 나 한 번만 치워줘 지민아 나 지금 한 번만 도와줘 나 점프 좀 치거든 오케이 오케이 할게 그럼 나도 협조 한 번만 해줘 하나 둘 셋 나갔어? 오케이 나이스 나 한 번만 야 나도 잠깐 야 정보피 지민 나 잠깐 액자가 어디있어?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슈가가 없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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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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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한 번만 아니 나 먼저 형 했잖아 야 나 안 했어 형 형 형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ș가 they yo 식민씨 인데 지민이가 가잖아 아 그 잔 아 같이해줘 야 슈가 형 아 내가 해안és 임기아 용기야 융기야 많아서 저 형은 여럿 잠깐만 그에 모니터 앞에서 마 Uk 액자가 뭐pu 아니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윤키owing ha 잠깐만 잠깐만 Theme plus 이 말자점 찾아주세요! 윤기야 이것만 하면 돼! 태형이 없어! 나 갈래! 나 갈래! 안 해! 야 빨리! 나도 안 해! 나 갈래! 지민아! 지민아! 약속 시킬게 빨리 가자! 오케이! 나 가줄게! 간다! 슈가 슈가 빨리 해줘! 나 왔다! 나 왔다! 잠깐만! 잠깐만! 하나 해줄게! 있어! 나 정리만 갈게! 시간 없어요! 오케이! 슈가! 안 해! 슈가 버려! 오케이! 안 해! 안 해! 됐어! 너 나 이미 삐졌어! 엄마니저! 엄마니저 어디 있어? 어? 뭐야! 샤워실! 아 더워! 엄마니저씨! 2층!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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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니저씨 어디 있어? 어! 남준이랑 한 번만 같이 가져왔네! 알았어 뭐.. 아니 나 미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남준 어디 갔어! 남준 어디 갔어! 형 저 여기 있어요! 어디라고? 남준아 어딘데? 윤기 형 내려와요! 내려와! 오! 안 들려! 어디라고? 자! 아무리 여기 한 명만 가지고 안 돼! 나 나 나 간다! 야 우리 서로 돕고 살자고! 자 이거! 자! 어떻게! 자!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전구가? 귀여운 표정으로! 귀여운 표정으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왔어!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자! 돕고 살아야 돼! 정구야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사는 거야!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아니! 맵! 어! 여기도 있었어? 비보이 자세로 너무 했잖아! 야! 비보이 자세로 밖에 없어! 뭐야! 카드키 찾았어!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자! 돕고 살아야 돼! 정구야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사는 거야!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야! 비보이 자세로 밖에 없어! 뭐야! 카드키 찾았어! 카드키가 있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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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가 어딨냐고 오로라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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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훈이 Women은iff Team 압마에 자에투어... 윤수학만 하면서 압마에자하고 그랬어? 야! 아! 윤기 형 찾아야 돼, 윤기 형! 윤기 형 안 찍어줘! 아! 그니까 윤기 형! 윤기 형! 윤기 형! 완전 치사해! 가자! 야! 윤기... 야! 윤기 형 솔직히 뭐라 찍어줘야 된다! 아! 솔직히 형 형! 행님 해줍시다! 아! 윤기 형! 어! 갈게 갈게! 어디 가면 애는데? idet filled sport 너도 한 번 해줘야 돼. 너 화난 표정으로 천장이 보이게 RM이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있어봐. 시너지를 좀 찾아보자. 카드키가 어디있다 했지? 1, 2층에 있다 했나? 몰라, 난 카드키를 찾을 수가 없어. 진이 형. 자, 진지민. 찍어봐야지, 찍을게. 내가 진짜 도와줄게. 진슈가 와. 오케이. 오로라 어딘지 알아, 오로라? 이게 오로라 아니야? 아, 윤기 형. 진짜 찍자, 이거 진짜 찍어야 돼. 왜 오로라야? 형, 진짜 발찌가 돼, 오로라. 형, 진짜 발찌가 돼, 오로라. 야, RM, RM. 형, 진짜 발찌가 돼. 야, RM, RM. 형, 우리 한 번만 하자. 남중이 한 번 찍고. 형, 여기로 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실. 앞에서 천장이 보이게 화난 표정으로 RM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얘 거 해주지 마. 왜, 왜? 얘 안 찍어줘. 자, 한 번 해줘서 좋은데? 아, 그래? 그럼 또 할 말이 없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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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천장이 보이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화내, 화내. 알겠어, 화내, 화내. 좋았어. 자, 빨리, 빨리, 빨리. 같이, 같이. 아렘, 아렘, 아렘. 나도 아렘이랑 한 번만. 잠깐만. 자, 윙크 하신대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보여. 진영, 필요없어? 나 아렘, 아렘, 아렘. 오케이, 나 협조할게요. 아렘아. 협조할게. 아렘아, 이리 와. 진영아, 나 하나만 협조해줘. 오케이. 아렘아, 나부터. 오케이. 형, 나 해줘. 아렘, 아렘. 형, 뭐야, 형, 뭐야. 아이돌 포즈로 분노에 찬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서 사진 찍기. 야, 호바. 응? 야, 너 이리 와. 오케이. 다 도와줘야 돼. 오케이. 분노, 분노. 오케이. 고맙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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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만 봐. 나 안마의자. 안마의자 여기 있어? 야, 너무 힘들어. 형들이랑 나랑 눈싸움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안마의자 누웠고, 눈싸움 합시다, 우리. 됐다. 지민이 형. 왜? 진영, 어딨어, 진영. 어, 둘이.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렘, 제이 형. 야, 나 협조해야 돼. 아렘, 지민. 잠깐만. 형, 불러가서. 형,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서 찍으면 돼요. 가만히 서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하나, 둘, 셋. 나가자. 좋아. 좋아. 빨리, 빨리, 빨리.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보이는. 오케이. 스트레칭 해라. 야, 스트레칭 하면? 스트레칭 하면. 스트레칭 하면.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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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박, 오박. 나무 안 보겠다, 나무 안 보겠다. 내가 찍었어, 빨리. 아, 야.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야, 나 찍었어. 야. 나 찍었어. 나 찍었어. 빨리, 빨리, 빨리. 야, 이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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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남아, 남아 한 번 줄 알았다. 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됐어, 됐어. 진짜, 야, 너무. 너, 나推 놓은구나. 형, 키가도, 키가. 예능이지, 예능. 진영. 왜? 한 번만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정국아 하나만 찍어주면 안 되냐? 아, 되지. 여기. 여기. 너는 그냥 찍어주면 돼. 이거 조명 나오게 해줘. 형, 한 쪽은 따봉, 한 쪽은 가볍 보여요. 형, 빼내세요. 조명 보이게? 하고, 나 묵내고. 그리고 요염한 표정. 요염한 모습. 요염하게. 요염하게 하고, 표정은 놀라야 돼요. 표정은 놀라는데. 요염하게 어떻게 놀라지? 표정은 놀라야 돼요. 다 썩어? 자, 하나, 둘, 셋. 아, 이제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거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어,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너 하나 찾았다며? 네, 저는 하나 찾았어요. 나도 하나 찾고 싶은데 안 보이네? 어디 있었어? 그냥 벽 같은 데 붙어있어요. 테이프로 붙어져 있어요. 아, 진짜? 네. 지민아! 네? 일로 와. 너 와. 내가 찍어줬잖아. 형, 솔직히 이 형은 카드 찾았을 것 같아. 나 카드 없어. 카드가 어딘지 모르겠어. 나도 카드 3장을 누가 가져갔대. 일로 와. 벽에서 찍자. 아, 카드만 노리고 있었는데. 나도 카드 한 방에 그냥. 찾았다. 나이스! 자, 일로 와. 벽에서 사진 찍자. 벽에, 벽에 기대서. 기대서? 네. 더 기대. 됐어. 아, 카드. 아이씨. 형, 카드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어떻게 해?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커, 카드. 나 아까 저거 본 것 같은데. 카드 더 있어? 이거 카드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카드캐 아니야? 네?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카드 사물함은 여기 2층 저기 끝에랑. 1층 최고. 2, 2, 2, 2. 1, 2, 2. 1, 2, 3. 2, 2, 2, 3. 1, 2, 3. 10개 눌러야지. 1, 2, 3. 어, 됐다. 뭔데 뭔데. 나랑 옷 색이 똑같은 사람과 시워드 입을 하고 엑사스. 11개. 1, 2, 3. 아 씨, 큰일 났다. 카드가 총 몇 장 있다 그랬지. 카드가 너 찾았어? 아니, 나 카드 찾고 있는데 카드가 없다. 나는 카드를 잡기는 끌렸다. 정우 씨, 저 한 번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바로 옆에서? 네, 뭔데 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뭔데 뭔데. 정우 씨, 저 사진 한 번 찍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냐, 아냐. 형, 정우님 말씀 드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쏘리.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형. 제이홉 거. 지민 거 왜 나는 못 찾지? 형, 아까 찍어줘서 협조 한 번 갔어. 어디? 형, 나랑 사진 한 번만 찍읍시다. 아, 그래, 그래. 이거 한 번 도와줘야 된다. 네. 어. 야, 지민아 사진 한 번만 찍어줘. 네. 나도 한 번만 찍어줘. 나도 한 번만 찍어줘. 여기, 여기, 여기. 액자 속. 둘 다 협조 한 번 해주나? 어. 해 주지, 해 줘야지. 어. 이제. 쉬어 딥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시다. 잠깐, 잠깐. 우리 여기서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어. 기다려봐. 아, 호비 어디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야, 호비아. 네, 형. 어, 한 번만,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자, 그럼 같이 해줘, 진짜. 어? 같이 해줘. 같이 해줘, 진짜로. 알았어, 나 하나만, 진짜. 하나만. 아, 빨리. 아, 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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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슈가 지민아, 진짜 필요하다. 오케이. 다 한 번 해준거예요? 다 필요한데,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해? 형, 형, 형. 한다며요? 내가 누구냐면. 세 명이잖아, 이렇게 세 명. 슈가, 제 옆, 비. 야, 너 이리 넘어가봐 일단. 일단 나부터 찍혀. 그 다음, 나 진짜 세 명, 세 명 다 도망가면 안 된다. 아, 도망가. 마지막에는 나 한 번만 도와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너, 너 빠져야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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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가, 제 옆, 비야. 슈가, 제 옆, 비. 이리 와. 슈가, 제 옆, 비. 오케이. 야, 이리 와 봐. 개다, 형. 오케이, 같이 가. 형, 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케이. 형, 한 번만. 자, 자. 자, 지민아, 네가 찍어줘야 돼? 네, 찍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전부 다 도와줄 수 있다. 자, 자, 자. 지민아, 밑에 내가서. 슈가, 제 옆, 비와. 턱 깨고. 턱 깨고 춤을 춰야 돼. 턱 깨고 춤을 춰야 돼. 야, 오케이, 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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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계단 앞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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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나, 여기. 나, 여기. 야, 땀나, 빨리 해. 땀나. 야, 나 벌써 땀 다 흘려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아, 잠깐만, 여기서. 자, 네 명, 여기 있어. 뭔데, 뭔데, 나도 있어야 돼? 너 없어도 돼? 넌 숨어, 너 숨어, 너 어떻게 해? 야, 정국아. 정국아, 정국아, 찍어줘. 내가 찍으면 돼? 내, 내, 내. 이거 뒤에서. 뒤에서? 네, 형들 이리 와. 야, 지금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아, 진짜 가성비 안 나오네. 점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점프요. 자, 하나, 둘, 셋. 찍었어? 어, 됐다. 오케이, 형. 야, 야.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나가면 돼요? 나, 태용이. 다 올라오세요. 옥상으로 가야 돼요, 옥상. 야, 일단. 여긴, 야. 어딜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옥상 이만, 옥상 이만. 옥상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데. 도와줘, 다 도와줘. 오케이, 나 다 도와줄 테니까 옥상 한 번만. 야, 다 도와줄게. 옥상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데. 옥상 한 번만. 잠시만. 멤버 어디 갔어? 나만 와던데? 잠시만. 내가 이쪽에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데리러 올게. 내가 멤버들 데리고 올게. 야. 야. 이거는 너무 상술 아니냐? 나 있어. 나 도와줄게. 진영 어딨어? 왜 왜? 진영 형 한 번만요. 진영 제발 지금 당장 라인 나오. 야. 형 땀나. 형 한 번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아 됐어 됐어. 형. 한 번만 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부바라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형 형 형 형. 자 형.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종목아. 아니 종목아. 야 나 한 번만. 야 한 번만 해. 야 한 번만 먼저 해. 야 지민아 빨리. 지민아 빨리. 지민아 이리 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지금 뭐했다 뭐했다 뭐했다. 아니 빨리. 나 의자 한 번만 더 줘. 알았어. 의자 세 명 의자 한 번만 더. 야 수비아 빨리 하고. 너 선배님 방탄 쏟는다 이냐? 아니 남준이 남준이. 남준 형만 남준 형. 왜 뭐하는데 너. 나는 뭐하는 건데. 자 4명 우리 해맑게. 자 4명 해맑게. 하나 둘 셋. 야 야 야. 옥상 한 번만 가자. 옥상 옥상 딱 한 번만. 옥상 너무 힘들지 않냐. 세발 방탄 쏟는다 아니야? 형 업혀요. 내가 업어줄게. 야 옥상도. 가자. 방탄 쏟는다 아니야? 야 옥상 한 번만. 야 땀이 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니 옥상 한 번만 가자. 그러면 안 돼. 아니 옥상 도와줄게. 내가 모든 걸. 옥상이면 안 갈라요. 야 땀이 너무 안 난다. 야 안 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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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sight. 이해 피한다고 남기고. 야. 하. PUV. 하. 어. 와 시청자 감독님. 진짜 죄송한데 이거 한번 찍고 싶으면 안 돼 진짜? 뭐 저 다트 나오게. Quelq Dang. 4. 3. 거예 Says. 사랑해요, 감독님. 진, 제이호, 비! 비 어딨어?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제이호, 비 한 번만 도와줘. 남진이 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뭔데? 야, 나부터 도와줘. 나 소화전만 보이게 되는 건데? 저, 저, 나 멤버. 아까 20분 전부터 찾았다. 시민아. 저, 여기 있어요. 한 번만 더. 오케이, 갈게. 기다려. 갈게. 소화전 어딨어, 소화전. 야, 큰일 났다, 이거. 와, 신기하다. 공주, 둘과 상큼하게 돌입이. 야, 카드가 있었냐? 카드가 있어요? 카드만 차도 이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카드, 카드 찾으면 진짜 베풀이죠. 야, 제이호, 비 한 번만 도와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야, 제이호, 비. 오케이, 여기 있어, 진. 어디? 비야, 비야. 비야. 태양아, 나왔어. 아니야, 괜찮아, 됐어. 야, 나 도와줘. 야, 정국아. 아니야, 됐다. 솔직히 너 한 번 도와줘야지. 야, 도와줘, 비. 야, 정국아. 어? 진이야. 나 진짜, 진짜. 봐라, 봐라, 봐라. 아이씨. 야, 눈싸움 해, 놔라. 하나, 둘, 셋. 야, 나 많이 도와줬잖아. 오케이. 비야, 한 번만 도와줘. 진이 형, 진짜.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진이 형 한 번 도와줘, 진짜. 진이 형 그렇게 울상적인 표현인데. 아니, 진이 형. 배신 많이 나겠다고 지금. 와, 너 10분 동안 아무도 안 찍어줘. 빨리, 빨리, 빨리. 형, 나 협조했었잖아. 일렬로 서서 소화전 앞에서 한 장만 찍어주라. 오케이, 소화전 보아야 돼. 와, 근데 나도 아침 일렬로 서야 돼. 소화전 보아야 돼, 소화전. 소화전 보아야 돼, 소화전. 자, 갑니다. 됐어. 태양이랑 나랑 정국이. 어. 누가 더 커? 도레미구나. 어, 예, 맞아요. 찍어주세요. 뭐야, 나는 신발 때문에 큰 거다. 내가 할게, 형, 가요. 사실 애들이 안 찍어줘서 할 게 없어. 하나, 둘, 셋. 지민아. 야.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진영 나오면 안 돼, 빨리. 자, 오프닝 장소에서 눈썹을 가면. 하나, 둘, 셋. 막 사진 뽑아야 돼요, 지금? 나중에 뽑으면 돼요. 야. 야, 나 진짜, 진짜. 카드 한 번만 주라, 진짜. 카드 하면 진짜 역전인데,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독특하다. 이 친구. 방탄소년단 맞잖아요. 진영. 왜. 우리 호비랑 하나 합시다. 아, 집에 나 나왔다고, 이것이. 호비랑 나왔어, 호기. 형,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 진짜 이기적이다. 나 아까 5분 넘게 안 도와줬으면서. 아니, 도와줄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 도와줄려고 했었어. 난 진짜 마음은 그랬어. 지금 호비랑이 진짜 크다. 아니, 진짜 안 도망갈게, 안 도망갈게. 우리 함께 가자고. 형, 우리 꼴찌를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서 안 돼. 그냥 꼴찌만 안 하고 싶어요, 형. 자. 아, 나 망했어요, 나는 이미. 키 순으로. 나 카드 키 맞춰봤는데, 카드 키. X 표시하면 돼. 오케이. 자, 진영, 슈가 형. 한 번만. 아, 해줄게, 해줄게. 사진 한 번만 찍어줘. 셀카로? 반 포기 상태. 키 순으로, 키 순으로. 이렇게, 이렇게 키 순 맞지? 진영. 키 순으로 어떻게 해? 아, 그렇게 해서. 도레미, 도레미. 어, 그. 엑스자 해. 얼짱각도로 엑스자 해. 나 엑스자를 못 하잖아. 아니, 너는 우리 안 보이게 하면 돼. 아, 너는. 아, 이렇게 해. 여기, 여기 좀 돌려봐.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진영, 진영, 슈가 형 한 번만. 야, 카드가 있냐? 야, 난 너무 힘들어서. 오석이 형.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어디? 계단. 남준이 형, 시민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앉아. 하나, 둘, 셋. 끝. 지민아, 한 번만 더 줄래? 나 혼자서 찍을 수 있는 그게 없다. 이게 회의실이지? 어? 여기가 회의실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봐. 찍어줘? 아니, 아니. 같이 너 여기 있으면 돼. 눈싸움을 하면. 여기야. 오는데 지민이 와요? 옆모습으로 눈싸움을 하면 회의실 앞에서 사진 찍힐. 눈싸움이 나 혼자 못하니까. 정국아. 어? 형, 한 번만 여기 도와줘. 제이홉 정국과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기. 호보, 여기 한 번만 와줘. 화난 표정?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려줘. 이렇게. 야,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 두 팔을 벌리고. 하나, 둘, 셋. 와, 비용 왜 이리 많아? 뭐야, 다들 뭐해? 사진 뽑고 있어요? 야, 카드 키가 어떻게 생각했냐? 지민아. 그거야? 야, 그래도 찍은 거 정리는 잘 해놨네, 내가. 아니, 카드 키가 총 몇 장이었는데요? 일곱 장. 연기 잘 못하네, 영국이. 아니, 난 진짜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민 씨 카드 키 몇 장 편하는데요? 저 두 장이요. 네? 네? 야, 한 대여섯 장 찾았네, 쟤. 아, 너무하네, 지민. 다섯 장 찾았나 보네. 와. 야, 저것도 전략이다, 야. 진짜 너무하다. 아,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3층 칸을 그냥 받고 갈까. 저 몇 장, 몇 장 안 찾았습니다? 뭐, 그냥. 야, 이 나쁜 인간들아. 아, 얘가 다섯 장 찾았네. 다 소소하게 그냥 몇 장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 1등은 정해졌네, 그럼. 아, 아니. 아, 뭔가. 나한테는 아는 거?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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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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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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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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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가해 로봇이